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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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리는데요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베이킹 쉴 수 없겠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있는 이곳에 여기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블루베리 스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블루베리 스콘 만들어보시죠 반죽 시작합니다 먼저 젖은 재료 준비합니다 계란 한개구요 살짝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우유 반컵입니다 여기에 설탕 1컵 4분의 1컵 50g입니다 단짠이죠 그래서 소금도 한 꼬집 넣어줍니다 좀 넉넉하게 한 꼬집 소금과 설탕을 녹여줍니다 잘 녹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 두고요 자 믹싱볼입니다 아 믹싱볼이 이거밖에 없어요 채 올려주고요 아 제가 기가 있으면 좋은데 기가 없어 가지고 그냥 올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밀가루가 2컵입니다 저는 중력분 사용하는데 박력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컵 2컵 다음으로 베이킹 파우더가 1개 큰 스푼입니다 그냥 계량 스푼 없어서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스푼 더 줍니다 체내려 주고요 네 좀 섞어줍니다 여기에 무현버터 100g입니다 잘게 이렇게 좁혀준 것이고요 넣어줍니다 손으로 해서 버터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섞어줍니다 손끝으로 팁팁팁 해줍니다 자 떼로 이렇게 비벼 주기도 하고요 자 가루가 고실고실 해졌습니다 버터 고소한내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버터 큰 덩어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른 블루베리 반컵입니다 자 섞어주고요 젖은 재료 넣어줍니다 나중에 에그워시를 위해서 한 두 개 큰 스푼 정도 남겨둡니다 자 이 정도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섞어줍니다 마른 가루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밀가루 바닥에 좀 뿌려주고요 반죽을 꺼내줍니다 반죽 꺼내줍니다 반죽 이렇게 좀 모아주고요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눌러서 동그랗게 제가 동그랗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잘게 잘라 줄 건데요 오늘 사용할 빵틀입니다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빵틀이고요 오븐 예열 시작합니다 200도로 맞추겠습니다 반죽 올려놓겠습니다 에그워시를 해 줄 건데요 붓이 없어서 손으로 바르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고 구워줍니다 200도로 해서 15분 정도 구워줍니다 스콘이 다 되었습니다 꺼내겠습니다 스콘이 다 되었습니다 꺼내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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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자 하나 보겠습니다 위에 붐색이 좋고요 그리고 옆에 갈라진 것들도 잘 갈라졌습니다 밑에도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겠죠? 짜잔 이야 아 음 고소한 냄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짜게 봅니다 짜잔 이야 아 음 음 음 음 음 하하 아 이거 대박입니다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블루베리 스콘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최고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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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